자 오늘 9월 13일 금요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새벽부터 3전에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현 위치에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정해될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는 구간은 어디가 될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본부에는 두산의 실탄 4천억 배수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삼성전자와 같이 대형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량주의 경우엔 보통 장기적인 추세로 시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에선 하락추세 또한 장기적일 수 있다 제가 이전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대략 한달 전에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의 경우엔 전형적인 하락추세에서 작년 하반기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현 위치까지의 터너런드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이 평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며 골든크로스 구간이 발생했고 현 위치까지의 돌파하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형주 우량주의 경우엔 어떤게 가장 중요하죠?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어야지 하락추세에서 벗어나는 전형적인 상승국민 흐름이 나오는거에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신고가 부근에서 낙폭 흐름이 애초에 왜 나왔어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투매 흐름이 나오며 작년 하반기까지 5만원 구간까지의 낙폭 흐름이 이어졌던 모습인데 현 위치에서의 반등 흐름 또한 다가오는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작년 하반기 이후로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까지의 돌파하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작년 하반기 5만원 구간에서 낙폭 흐름이 제한되며 현 위치까지의 반등 흐름이 났을 때 흐름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5만원 구간,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의 5만원 구간 이 라운드 피규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라운드 피규어 자리가 뭐겠어요? 시세가 과하게 내려왔을 땐 지지 역할을 하며 반등 흐름을 연출시키며 시세가 과하게 올라갈 땐 저항 역할을 하며 시세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켜요 삼성전자의 호가창을 한번 보시면 지금은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5만원을 이탈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50원 단위로 거래하는 단위가 바뀝니다 즉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가 이 라운드 피규어 자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경우엔 다음 라운드 피규어 자리가 10만원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20만원 단위로 라운드 피규어 자리가 올라간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10만원 부근이 심리적인 라운드 피규어 자리이다 이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난 신고가 부근에서도 이 10만원 부근, 심리적인 라운드 피규어 자리에서 흐름이 꺾이며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했듯이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도 이 10만원 구간, 심리적인 라운드 피규어 자리, 이 박스권 최상담 구간 자리에서의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의 투매 흐름과 매물벽이 가장 많은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저항 흐름 또한 피할 수 없는데 앞으로 삼성전자의 매물대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자마자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제 말대로 10만원 부근의 심리적인 라운드 피규어 자리에서 지난 정고점 부근에 강한 저항에 부딪혀 현 위치까지의 낙폭 흐름이 이어졌다 이건 단순히 감으로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8천원짜리 레지본드 25년 동안 돌리면서 이 25년간의 매무에서 나온 통계와 데이터, 경험과 직관을 활용해 정확하게 맞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다면 앞으로 상승 초기 자리인 5만원 구간, 지난 라운드 피규어 자리까지 낙폭 흐름이 열려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만 최근의 낙폭 흐름은 시장의 폭락 흐름, 개별 종목의 악재로 인한 하락 흐름이 아니라 시장의 강한 폭락 흐름을 보이며 시장의 대표주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가 현 위치까지의 낙폭 흐름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앞으로의 터널 언드 흐름을 이끌 수 있다 아직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태까지의 낙폭 흐름을 제한시키는 반등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는 매도하거나 손절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어떻게 하라 했죠? 지난 고가권에 물려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 5만원 부근까지의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나와준다면 비중 추가를 통해 고점에 물려있는 평당가를 확실하게 낮춰 두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을 누르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타이밍을 잡아 이 5만원 구간에서 6만원 부근에서의 정확한 매직 타이밍으로 앞으로의 반등 자리,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보됐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라고 제가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요 그러니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 967을 위폰으로 삼성, 삼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서 앞으로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발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둔 이 PPT 파일과 함께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등 흐름을 연출시키면 이 반등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과까지 제가 문자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삼성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 96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어떤 식으로 나와줄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히 정리해둔 이 PPT 파일과 함께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의 정확한 매도과 앞으로 3전의 매도과는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죠? 최근 과드 닥북 자리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체액 실험 물량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지 두 번째로 거래내니 동반된 장뜨 은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룩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이끌지 이 3가지의 여부, 이 3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앞으로 3전의 정확한 매도과까지 실시간으로 무료로 잡아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L 웹폰으로 삼성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보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과와 함께 이 PPT 파일까지 모두 문자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967-L 웹폰으로 삼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뜨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성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성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성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여기 전화번호가 나왔죠? 자 그러면 두성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당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당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성 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당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웹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성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 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웹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